2번 보겠습니다. 1, 2종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에 알맞은 내용을 가로안에 쓰시오.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이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연기 감지기는. 첫 번째,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몇 m마다 1, 2종은 몇 m? 15m가 되고요. 그다음에 3종은 몇 m? 10m. 여기는 1, 2종. 그다음에 이거는 3종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복도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몇 m? 30m. 복도 통로 30m. 그다음에 3종은 몇 m? 20m. 이렇게 돼 있죠. 감지기는 벽 또는 보루부터 몇 m 뛰어온다? 0.6m 이상을 떨어진 곳을 찾는다. 네 번째입니다.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뭐가 있을 때는요?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 얘기죠. 이거는 네버가 되겠습니까? 100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항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그럼 해설. 이 연기 감지에 관련된 거는 웬만하면 다 여러분들이 많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항이.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터 경사로 설치 장소예요. 그다음에 복도. 30m 미만은 재배. 그러면 복도는 연기 감지기를 제외할 수 있다는 거죠. 짧으면. 그렇지만 대독이면 복도의 길이 관계없이 연기 감지기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실에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복도가 나오기 때문에 화재 감지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대독이면 복도는 길이 관계없이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 주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없는 데는 승강로. 린넨슈트. 세탁물 던지는 데죠. 파이프 피트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여기는 어떤 거를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천장 또는 반장의 높이가 15 이상 20 미만인 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15 이상 20 미만. 이거 넘어가면 연기 감지기도 적응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20미터 이상의 설치 가능한 것이 뭐예요. 불꽃 감지기하고. 그 다음에 또 광전식 중에서 아나로그 방식만 가능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바로 불륜하고 광전식 중에서도. 불륜하고 뭐가 있었죠. 공기 흡입형이 있었죠. 불륜하고 공기 흡입형 이런 부분입니다. 20미터 이상은 여기에 적응성이 있어요. 가능하죠. 5번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물의 취침, 숙박, 입원 등 이화주선 용도에서 거실인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공동주택 오피털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이런 데는 열감지기 아니고 뭐 설치라는 얘기예요. 연기 감지기를 설치를 해주라는 뜻입니다. 연장소에는. 언제예요. 2015년 1월 23일 신설이니까. 이거 이후에 우리 건축물 사업 승인 또는 허가 동의 들어간 시점에 대해서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질려면 어떤 사업 승인이라든가 또는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시점. 그러니까 허가 동의가 나는 거. 허가 동의. 이게 나야 하는데 내가 건물 질 수 있으니까 되는 거죠. 시점에 법규를 따진다. 교육연구시설 합숙서. 어디요?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교정 및 군사시설. 그리고 어디? 고시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연기 감지기의 기본적인 뭐다? 설치 장소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특정성 대상물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이걸 생각하는 거 쓰셔야 돼요. 공동택, 오피텔, 숙박, 노유장, 의료. 그다음에 교정 및 군사시설. 고시원 이런 데. 아시겠죠? 얼마 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나다라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연기 감지기 설치 기준에서 면적마다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4m 미만하고 4m 이상하고 따져봤을 때 1, 2종은 150. 그다음에 얼마. 4m 이상은 75이에요. 3종은 50인데 3종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도 2종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종이 물론 좋지만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1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감지기는 복도 통로에 있어서 보행거리 30m, 3종은 20m. 계단 경사로 수직거리 15m, 3종 10m. 이거는 우리가 감지기 수량 산출할 때라든가 많이 쓰겠죠. 수량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세 번째.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서는 어디에? 출입구에 가까운 부분에. 좁거나 낮은 것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연기가. 그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천장 또는 반자에 뭐가 있는 경우? 배기구가 있는 경우는 그 근처에다가. 왜냐하면 배기로 한 것은 배출이잖아요. 그렇죠? 공기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근처에 뭐가 있으면? 감지기가 있으면 연기 검출이 좀 쉽겠죠. 그다음에 감지기는 벽도는 보로부터 0.6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